어잉! 장섭이 형한테 전화왔네? 어 형! 저녁 축하한다. 아유 고마워 형 밥은 먹었니? 어 안 먹었지 아직. 우리 여기서 하면서 하고 있어. 어디야 형? 뭐해 뭐해! 왜 안 왔어? 치킨 먹을 시간은 있고 여기 와줄 시간은 없었던 거야? 어? 아 어라고 한 거야? 어? 아니 어? 어딘데 형? 아 나 지금 저기 수원 왔어. 수원. 아 주미 통과? 본가 와서 안녕히 오장 와서 치켓 먹으러 왔어. 아 부모님 배가 왔구나? 아니. 아무튼.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왜 전화하는 거야? 무슨 대화하지 이번에? 전화하라고 전화했지? 전화하라고 전화했지? 감동 1도 없어. 아 일단 고맙고. 어차피 창섭이 형은 제가 낚시도 같이 다니고 자주 봤거든요. 현식이도 전에 만나서 밥도 못 먹었지? 뭐 먹었지 우리? 우리 그때 회사 위에서 감자탕 먹었잖아. 아 맞네 맞네. 봤구나 우리 한번. 알았어 내일 봐 형. 우리 내일 완전체로 오랜만에 하는 스케줄이니까 늦지 말고. 예민하지 말고. 알았어. 맛있게 먹어. 아 고맙네. 불어. 어 전화 왔다. 민혁이 형 전화 왔다. 민혁이 형 전화 왔어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고생했어 끝났어? 아 아니야 나 촬영 중이야. 아직도? 몸 진짜 멋있다 형. 아유 감사합니다. 언제 나와? 아니sty 아니고 나12월군데. 음. 혜식씨. 아 예. 형재씨. 네. 전역 축하드립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밥 사주세요. 아유 너무 고생하셨어요. 맛있는거 사주세요. 예? 맛있는거 사주세요. 아유 맛있는거 얼마든지 사드릴게요. 형이 먹어야지 맛있는거 지금. 아니 근데 진짜 내가 먹어야 될 것 같아. 아니 근데 너무. 음. 깜짝 놀랐어 사진 보고 진짜. 사진을 어디서 봤어? 나 저기 샵에서 봤던 거 봤지? 아 이제 보고용으로 보내주니까? 멋있더라 진짜 이번엔 너무 진짜 고생했다 아니 너희가 고생했냐 우리도 고생할게 현식 씨 전설의 포켓몬이세요? 아니 어떻게 어쩜 한 번을 현식이가 물속에 있어가지고 연락이 안 돼 물속에 있어서 연락이 안 됐어 육지에 잘 안 나와 현식 씨 현식 씨 오늘 처음 봤죠? 네 저 어제 처음 봤어 현식 씨 보고싶어요 보자 다행히 내일 만날 수 있게 돼 그리고 형 저거 디제이 라디오도 한번 나가야죠 축하해 축하해 이제 다 왔으니까 완전체로 나와줘야 돼 그럼 당연하지 진짜로 내일 일단 우리 반갑게 얼굴 보고 인사하고 오케이 남은 시간 멜로디랑 잘 보내요 형 잘 마무리하고 끝나고 많이 먹어야겠다 오늘 먹어도 되잖아 이제 나 지금 너무 가볍지 나 사이다 콜라 이런게 제일 먹고 싶어요 물을 안 마셨으니까 형이 진짜로 진짜 군대 다녀오라 고생했다 고마워 수고하고 내일 보자 고생해봐 응 응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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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nna be an outsider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BAM PLEASE F BAM 2